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났죠. 그 당첨되신 분들 수백 명의 친구들과 함께 제가 뭐 강의도 하고 성훈이 형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깜짝 진짜 준비 안 했던 건데 노래도 하고 그 영상이 제발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던데 제 18번 노래로 좋아하는 게 이제 거리에서 그 다음에 발걸음 하늘을 달리다 이런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필 좀 받으면 또 이제 락 많이 부를 때도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 여러분들 만났는데 여러분들께서 교재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강의로 찍지는 않고 비타민 교재로 하고 있는 거에요. 엔제 그 다음에 주간지 기출분석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캐스트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엔제는 지금 출간한 지가 며칠 안되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한 엔제를 6월 말 이쯤에서 잘잘잘 기특한 잘잘잘 할 때쯤 같이 내는데 올해는 6평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많이 있길래 거기에 걸맞게 엔제를 좀 빨리 저희 연구실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출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표지와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엔제를 가다가 냈는데 엔제는요. 여러분들께서 문항 여러분들 자작 문항 많이 풀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올해는 무려 윤사. 윤사 정말 소중하잖아. 윤사 이런 문제집 어딨어요. 415문항. 생윤은 거의 400문항 가까운 399문항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자작 문항으로. 심화적인 문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6평 보고 났더니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1컷이 44, 1컷이 42.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심화적인 문항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 6월 시점부터 6월, 7월, 8월. 그래서 내가 최소한 9평까지는 이거 한번 열심히 풀어보겠다. 그래서 평대모는 많이들 풀어보셨는데 평대모 이외에 엔제. 그래서 많은 문항. 이거 모의고사로 이야기하면 거의 20회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풀어보시면서 다양한 주제별로 다 문항을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가늠하게 해설지.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거든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선생님 안 보여요. 문항. 이건 저의 이제 어떤 의도냐면 제발 이렇게 소중하게 만든 문제집을 위법. 시민블록종이 아잖아 이거는. pdf 떠서 제발 보지 말고. 야 그리고 pdf 뜬 걸 qn에 올리면 어떻게 하냐. 우리도 우리도 당황되게. 그런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래서 생윤은 399문항에서 끝나고 윤사는 415문항. 그래서 챕터가 이렇게 생윤은 1단원부터 그 다음에 6단원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념 학습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개념 강의하고 이렇게 연결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가 쭉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개념 강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강부터 8강이 1단원. 9강에서 12강. 13강부터 그 다음에 3단원.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단원. 그 다음에 5단원. 6단원. 여기 엔제도. 윤사도 마찬가지로 개념 강의와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커리. 기특한 잘잘잘 시작하면 그것도 이렇게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 커리하고도 똑같이 여러분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주제별로 문항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해설지는 보여드려도 되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정답 이외에 문제 분석 정답 찾기 좀 더 나아가기에다가 제가 이제 원전 내용들. 중요한 것들. 칸트의 평화에 대해서는 공화적 체제와 민주적 체제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 이 둘의 혼동. 칸트의 공화정을 민주공화정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연구평화와 관련돼서. 또 이 내용 봤더니 일반 의지가 자기 자신과 모순되는 것이며 자유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되게 매력적이죠. 일반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루스 아닌가? 라고 봤더니 지금 칸트의 연구평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화제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조금만 읽어드리면 세 가지 국가 형태 가운데서 언어의 원래 의미상 민주제라고 불리는 형태는 필연적으로 전제적.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것은 민주제가 설정한 집행권 하에서는 전원이 한 사람을 무시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 사람의 반하여 그 사람은 찬동하고 있지 않은데 결의할 수 있으며 신은 전원이 아닌 전원이 결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 의지가 자기 자신과 모순되는 것이며 자유와도 모순되는. 민주제는 전제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해가지고. 그래서 공화정 이런 것들이. 와 이런 매력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보시고. 두 번째 주간지가 있어요. 주차별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거. 주간지는 하루종일 주간지라고 되어 있는데 생윤도 있고 윤사도 있고. 생윤만 잠깐 보여드리면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표지마다 다 다양한 사상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이랄지 원효랄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랄지 아리스토텔레스랄지 제가 좋아하는 그 다음에 아큐나스랄지. 이거 그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같이 일하시는 출판부에서도. 홉스. 그 다음에 칸트. 그리고 밀.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번에 6편 문제 풀었겠네. 그 다음에 짠. 제 얼굴도 있어요. 생윤도 있고 윤사도 있고. 주간지는 주차별로 학습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다양한 사상가들이 얼굴도 이렇게 마주하면서 루소랄지. 그 다음에 롤스. 싱어. 저기 또 제 얼굴 또 있네요. 이런 사상가들 마주하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기출의 개념화 스텝1. 스텝2는 팡팡. 팡팡 밴드 팡팡 주간 모의고사. 하루 종일 모의고사. 그 다음에 스텝3,4. 그 다음에 기본 커리큘럼. 수업하고 같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스텝1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개념 복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스텝1 공부를 하시고. 일주에. 주간제. 일주에 한 권씩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용어 정리되어 있고. 여러분들 용어 궁금하니까. 용어 사전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올해들 구매해서 보시던데. 그 다음에 되새김해야 할 지식들은 빈칸으로 여러분 빈칸 넣기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개념 체크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작문항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 기출의 개념화를 해서 이것들은 기출선지 쭉. 아 이런 기출선지들이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소중하게 정리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스텝2에서 이제 주간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주간 모의고사 1회,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스텝1, 그 다음에 스텝2를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가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X선지. 이건 OX도 좋아하잖아. 스텝스에서는 OX를 하시고. 스텝4에서 마무리할 때. 하품 모의고사로 열문항을 가져다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에 해당하는 해설지가 있고. 주차별 학습 로드맵이 여러분 주간지 펼쳐보시면 있기 때문에. 스텝1, 2, 3, 4를 스텝1 하루하시고. 그 다음에 스텝2 5일간 하시고. 스텝3를 가다가. 여러분들께서 스텝3하고 4를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 양을 늘리면 열 문제씩 해서. 주마다 문제 푸는, 하루마다 문제 푸는 양을 늘려가지고. 스텝2를 더 빨리 끝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 완성할 수 있는 주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N제에다가 중간지까지 풀면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기출문제 지금 뭘 볼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또 우리 영구실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마련했던 6년 동안. 6개월의 꼼꼼한 기출분석. 원고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진짜 제가 다 작성을 했거든요. 우리 영구실 선생님들이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6년께 묶여 있어요. 6년 거. 6구 수능으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6년 동안 거니까 문화 기출문제가 이것만 보다도 얼마 많아요. 여러분 교육과정은 2021년도부터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평가한 문항이. 그런데 2019년도 거부터 다 묶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심지어 해설이 이쪽 반페이지에 꽉 차이 있게 나오게 됩니다.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문제 해설지가 붙어있는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윤사하고 생윤하고 다 모두 다 6평, 9평 수능해가지고 2019부터 2024년도까지. 그래서 해설지가 이렇게 상세하게 쭉 나와있다고. 기출문제와 관련되어가지고. 요나스의 책임윤리와 관련된 제시문 분석, 그 다음에 선지 분석. 이렇게 이 문항에 대한. 또 문항 하나 보여드리면 이 문항에 대해서 성과, 사랑윤리. 간단한 문제 같을지라도 상세하게 하나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까지 여기에다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분석서를 가하다가 공부하실 때 보다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라고. 심화 기출, 정답률 50% 때 해당하는 문항들은 제가 힘주기라 해가지고 또 강의까지 찍었거든요. 거기엔 또 보너스로 기출분석서의 일부 내용이 공짜로 또 제공이 되네요. 그런 강의까지 활용을 하시면 기출문제 완벽히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평 끝나고 마음이 되게 막 허하죠. 시험을 되게 못 본 것 같고 국어도 막 어려웠고 남들은 다 탐구 쉬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못 봤지? 윤리가 어려웠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윤리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더 다져나가야 됩니다. 이제 수능이 한 150일 정도 남은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보다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려는 의미로 여기는 N제, 그 다음에 주간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부족하신 분들은 기출분석서, 나는 좀 시간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심주기 내용까지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남은 시험 9평, 수능까지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메인 커리도 두 번째 커리가 거의 끝나가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8주차, 9주차, 10주차 되게 되면 잘 녹이도 끝나게 되죠. 세 번째 커리 들어가기 전에 하반기 커리큘럼도 찍어 올리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비타민 교재 활용하셔가지고 실력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다시 또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어디에서? 그때는 저희 연구실에 직원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도 통과되시고 면접도 보면서 연구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동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선생님 이것까지 봤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 연구실에 올 수 있는 지름길이 여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의미로 캐스트 찍었으니까 비타민 교재, N제, 주간지, 기출분사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실력 향상, 수능 성적 업그레이드 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응원하는 김종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